야쿠사가 마이크로 포션을 양성하에 성공했어 이 포션의 특성은 알고 있겠지 잘 알지? 이만 다음 전작으로 갈게 무섭게 생긴 저 인형은 뭐지? 아하! 허기허기! 저 녀석 뭔가로부터 겁을 먹고 도망치나 본데? 다짜고짜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뒤에 녀석들은 뭐고? 뭐? 괴물처럼 생긴 건 넌데 왜 도망치는 거야? 너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잖아? 마미농 내그? 엄청나게 큰 인형이네 인형이 움직임이 없잖아 왜 멈춘 거지? 뭐? 나보고 이 인형에게 키스하라고? 그거야 쉽지! 그런데 내가 왜? 우리를 지켜준 분이 돌파당했어 할 수밖에 없구만 와우! 마미농 내그가 깨어났어 인형에서 예쁜 아가씨가 됐잖아 이것을 보고 형사의 역전이라 부르지 우리의 전투력이 크게 상승했어 답답한 이곳은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가자! 마미농 내그! 너의 힘을 보혀라!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비수키처럼 부서졌어 굉장한 생물의 주인이 된 기분이야 이제 사냥 시작이다! 내가 바로 거인녀 라이더다! 도로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